안녕하세요. 와인 강사 김교동입니다. 오늘은 와인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와인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라고 하면 어렵다, 조금 쉽지 않은 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와인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마트에 가서 와인을 보게 되시면 5,900원짜리가 보이시거든요. 그만큼 가격대가 요즘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도 사실 맨날 소주나 막걸리만 드시다가 조금 더 다양한 주류에 대한 경험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와인 에티켓이라고 해서 와인 매너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에티켓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와인을 받을 때, 두 번째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테이승을 할 때, 세 번째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와인을 마실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인을 받을 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와인을 받을 때, 첫 번째는 와인잔을 들지 않는다 라고 제가 PPT 자료에 올려놨는데요. 와인을 받을 때는 저희가 와인잔을 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와인잔의 파손의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와인잔을 들지 않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소주나 이런 막걸리 주류에 익숙하다 보니까 보통 공손하게 받기 위해서는 두 손을 사용해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와인 같은 경우는 와인잔이 파손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와인잔을 들지 않고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와인잔 받침 부분에 가볍게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올려놓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와인을 받을 때 소주랑 좀 다르게 공손하게 받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이제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와인잔 바닥 쪽에 대고서 받는 방법으로 받는 게 저희가 소주를 받을 때 공손하게 받는 방법이 두 손으로 받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와인을 받게 드시면 가볍게 인사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와인의 3분의 1만 따라서 마신다라고 하는 게 와인의 에티켓 중 한 가지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주는 항상 꽉 채워서 마시는 게 원칙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와인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만 따라서 마시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와인 같은 게 꽉 채우게 되면 흔들어서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3분의 1 정도의 적은 양만 넣고서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은 양을 따르게 되면 흔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이나 풍미를 더 잘 즐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테이스팅할 때 어떻게 테이스팅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저희가 레스토랑을 방문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한 가지가 와인을 테이스팅하라는 요청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와인 테이스팅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보다 편하게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스트한테 테이스팅이 해보겠냐고 저희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와인을 테이스팅하겠다 아니면 테이스팅하지 않겠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테이스팅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테이스팅할 때 와인의 향과 풍미를 가볍게 느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와인 테이스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와인의 변질, 유무를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해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고요. 와인의 변질, 유무에 따라서 저희가 바꿔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의 변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와인이 산화가 됐는지 두 번째가 코르크막의 변질로 인해서 와인 전체가 오염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르신분들이 만약에 와인을 테이스팅하신다면 그냥 크게 이상이 없다면 그냥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써있는 걸 보시면 콜키지라고 써있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고 생소한 단어이죠. 하지만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저희한테 유용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콜키지 레스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와인이 레스랑에서 마시게 되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와인을 가져가서 레스랑에서 드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콜키지 프리 레스랑이라고 해서 와인이 반입이 가능한 곳을 방문하셔서 집에 가지고 계시는 와인을 맛있는 음식과 같이 곁들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성동구 콜키지 프리 레스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주변에 몇 개가 뜨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전화해서 예약하셔서 와인을 들고 가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와인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말이 비즈니스 상황이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소물리들이 테이승하는 것처럼 입에서 호로록 호로록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향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서 와인을 정말 좋아하시는 애호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끔 습관적으로 그렇게 호로록 호로록 입을 해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지향해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을 넣을 때 와인잔을 가볍게 잡는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와인잔을 잡을 때 가끔 세게 힘을 주는 경우는 파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요즘 누가 이러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와인을 소주 마시듯 원샷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일했던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대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와인을 원샷하시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원샷하면서 파도타기 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저희 주변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가 와인을 조금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마시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입에 넣고 한 3초 정도 머뭄 상태에서 넘기시면 조금 더 와인의 향과 풍미를 더 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 건벨할 때 사실은 저희가 소주 하는 것처럼 쉽게 하는 것보다 이제 와인 같은 경우는 좀 와인잔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손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인잔 짠하는 법을 간단히 말씀해 드릴게요. 와인잔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우선 저희가 보통 짠을 할 때 이렇게 앞쪽으로 짠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볼 쪽 이쪽으로 짠을 해주시는 게 더 정확한 방법이고요.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짠하다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고 맛있게 와인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볼 쪽으로 짠을 해서 드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와인 오픈하는 거 와인 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저희가 와인을 좋아하셔도 가장 부담스러운 이유 중 한 가지가 와인 오픈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와인 오픈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와인 오픈하는 포인트 중 한 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여기 호일 있죠. 이 호일을 커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호일 커팅하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쪽 보이시죠? 첫 번째 라인이 있는데요. 이쪽 라인을 커팅을 한번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오프너인데요. 이 오프너를 사용해서 나이프 부분이 있어요. 그쪽을 사용해서 이쪽 보시면 칼날을 세워가지고 이쪽을 통조름 캔을 커팅한다고 생각하시고 커팅을 해주시면 되세요. 힘을 그렇게 들이지 않고도 쉽게 커팅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커팅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인 오프너가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와인 오프너를 펴시고요. 그리고 이쪽이 스크루라고 하는데 이쪽을 가운데에 꽂아주실 거예요. 한 가지 팁이 제 팔 모양을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으로 최대한 트위스트한 상태 조금 손목을 불편하게 살짝 왼쪽으로 꺾은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시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운데로 꽂히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로 가볍게 살짝 살짝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한 줄 남을 때까지만 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1단 지렛대와 2단 지렛대가 있어요. 그래서 1단 지렛대에 먼저 걸쳐주시고 왼손으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걸로 살짝 들어주시면 되세요. 살짝 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눈 두 번째 있는 지금 지렛대가 있는데 지렛대에 걸쳐주시고 쭉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 다 올라왔다 생각되시면 살짝 꺾어주시면 와인 오픈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와인 오프너의 1단 부분을 한 번에 끌어올리시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 오프너를 약간 더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2단 오프너를 꼭 사용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잊지 말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와인 테이승하는 방법을 간단히 한 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런 방법만 좀 익혀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우선 와인을 가볍게 따라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다른 막걸리와 소주를 드실 때는 바로 그냥 입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와인 같은 경우는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향과 맛이 좋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제 색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색깔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제 하얀색 종이 앞에 보시면 하얀색 종이가 있는데 여기다가 가볍게 이렇게 뉘어서 이 와인의 가운데 색깔을 보는 게 이 와인의 진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워서 보는 건 조금 더 진한데 뉘어서 이제 보게 되면 조금 더 연한 색깔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 있는 가운데 색깔을 보시는 게 이 와인의 진짜 색깔이에요. 이 정도 색깔은 좀 더 진한 루비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향을 한번 느껴보실 건데요. 향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해요. 저희가 가볍게 흔들어서 마시면 향이 훨씬 더 풍부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흔들어서 마시는 게 향의 풍미를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향 한번 맡아볼게요. 향 같은 경우는 상큼한 체리나 이런 뉘앙스의 붉은색 과일 향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조금 더 상큼한 뉘앙스의 와인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맛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단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맛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마시는 것보다 조금 입안에서 조금 더 굴려가지고 향을 조금 더 많이 느끼면서 이제 드시는 게 와인을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와인 관련된 이제 에티켓 이제 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와인 에티켓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어르신분들께서 이 방법만 조금 알고 계신다면 이제 와인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와인바에 가서 편하게 와인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와인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즐기는 게 가격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요즘엔 좀 찾아보시면 조금 저렴하지만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방문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 와인을 테이승하고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다음 이제 강좌에서도 꼭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